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날을 맞이해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론지상에 소개된 몇 장의 사진이 대단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새 집무실 청와대를 버리고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제1호 의안에 대해서 결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사실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사람을 따라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공간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을 포기한 것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통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의사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아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첫날 첫 1호 의안을 사인하는 그런 모습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본인이 예고하는 또 예시하는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 장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방식 미국의 대통령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평이 주어지겠지만 정통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격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야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방의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대못바퀴처럼 문정권이 박아놓은 그런 몫을 어떻게 이제 제거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날 취임식 날 이제 취임식을 마치고 연회가 열렸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에 계시고 또 그 옆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계시고 이 옆에 이제 검수완박의 주인공이자 사유로 총선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으로 국회의 의원이 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고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헛법 재판소장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는 또 문건에 충직한 그런 신하로서 사법부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옆에는 모두 다 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든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개인의 인생사를 살아가든 간에 정직과 신의를 갖고 자신이 모셔야 될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꼼수를 뿌리지 않고 또 어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정도를 정도 올바를 정자죠. 올바른 길을 그렇게 선택해서 자신들이 모셔야 되는 그런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게 되면 국민들도 그 진심을 알고 많은 성원을 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5년에 문정권의 국정운영이 너무나 파행을 치닫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첫날부터 그들은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할 것인가 오로지 그것이 바로 묵시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국정운영의 제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그냥 꼼수로 일관했고 그 꼼수의 결과가 마지막에 이제 파국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20년 좌파장기 집권 50년 좌파장기 집권이 바로 물거품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도를 건넌다. 사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모셔야 될 그런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정권도 재창출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꼼수라는 것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아주 평탄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정상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그런 대업인 대통령직도 586 운동권 출신 등과 달리 대단히 정상적인 그런 모든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하는 데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해봤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런 부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문정권이 5년 동안 파행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국정운영을 모두 다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했을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파격적인 격식을 파격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수석보좌관회의 운영 방식을 보면서도 그러나 만만치 않은 것은 바로 주변에는 문정권이 심어놓은 그런 대못들이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 수없이 그렇게 깔려 있다 이 점이 이제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그런 고소고발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속주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권이 바뀌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을 당했다 그것은 바로 일탄이 탈원전 월성 제1호기 경제조작 사건 이것은 이제 감사원으로부터도 분명히 지적이 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 알려진 바가 있고 저도 이제 한참 이 문제가 현안 이슈가 될 때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부 문건을 제공받아서 한 두세 번 정도 그 문건을 갖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분물 터지듯이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이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에 따른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퇴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한 분들은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대통령의 하문에 시작해서 최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제하 등을 강행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물 터지듯이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가지고 소위 문정권 하에서의 모든 권력형 비리는 철저하게 틀어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서 틀어막은 것이 그야말로 뚝이 터지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1차가 취임 첫날 탈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건입니다. 이 안을 보고 한 시민이, 동아일보의 한 시민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포한 금수완박에 굴하지 말고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사건, 수조원대 권력형 정제범죄, 코로나 대응 실패로 비코로나 사망자 참사, 이 질병 또한 4.15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철도철미하게 이용한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실상도 저는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폭등 실책에 대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 탈원전 기해 손실 수백조원, 태양강 사기 수십조원 등 권력형 범죄 예외 없는 조사를 바랍니다. 인 리시 이런 시민이 내셨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동아일보의 댓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려 140개의 여러분 댓글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예외 없는 조사를 바랍니다에 무려 2,070명이 찬성을 하고 210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고발을 당했다.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2천 명 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민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표한 것은 대단히 문정권 하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등 1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행사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덮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그런 것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미 일어나버린 범죄를 그들이 어떻게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좀 더 관심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서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역시 2018년 또 울산시장 김기현 당시에 현직 그런 울산시장에 맞서서 오랜 동안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모종의 작전들 이것은 바로 소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는 바로 공소장에만 문재인 대통령이 35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당시에 울산경창청장을 지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이번에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아주 총대를 맸던 황운하 국회의원의 수사 하명 뒤에 청와대 하명이 내리지고 난 다음에 선거 전에 넉 달간 18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모두 다 공소장에 검찰의 공소장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도 공소장을 쓰면서도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소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여덟 번인가 서른다섯 번인가 언급했다고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서른다섯 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면 이게 낱낱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총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운호 비서관 여기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사회수석 비서관신 이진석 균행발전 비서관실의 장환석 그리고 아주 척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현 민정 비서관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되었던 박영철 전 반부패비서관 여기에 이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하명수사를 지시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당시에는 후보죠. 현 시장이니까 수사청탁을 직접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다 공소장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다 밝혀지겠죠. 현재 상황이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권하고 관련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소가 되어 있고 송병기 한병도 이진석 등 15명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31명이 불기소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덮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부정선거에 아래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5대 공직선거에 그런 부정이야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울산시장 선거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위 하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개 세상 사람들이 중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 순리대로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물기를 딱 막아 놓으면 물이 가득 차가 나중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유독히 많은 불법 부정 비리 사건들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재임 기간 중에 감찰관 제도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분물이 터지듯이 마치 뚝이 터지듯이 하는 사건들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막아 놨기 때문에 오로지 남은 것은 터질 순간 언제 터지느냐 터질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순리를 따르지 않은 그런 비용을 아마 이 양반들이 톡톡하게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